이슬을 머금은 도시 숨쉬는 아침 반짝이는 공기 초록, 여유, 빌딩 속 나뭇잎 그리고 보타닉 강남 전 내추럴 하이엔드 하우스 보타닉, 논현 결이 다른 강남 격이 다른 강남 그야말로 한가운데 강북으로는 명품 컬처 네트워크가 동서로는 첨단 비즈니스 특구가 강남을 가장 강남답게 누리는 리치라인 이곳 언주로에서도 최중심 모두가 바라보기만 하는 그곳에서 세상이 동경하는 내추럴 하이엔드 라이프는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슈트가르트 도서관 그 건축물을 설계한 이은영 교수 그가 지금 독일의 건축미학을 강남에서 재현합니다 시대의 시선을 바꾸는 우아하고 정갈한 순백인면디자인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드는 자연의 편안함 선큰가든과 프라이빗한 입주민 전용 라운지부터 햇살과 바람의 대화가 집안으로 느껴지는 전세대 테라스까지 자연 외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슈필라움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 보타니크 논현이 말해줍니다 저마다 개성이 다르듯 저마다 살아가는 공간도 달라야 하기에 보타니크는 차원이 다른 높이와 넓이를 선보입니다 높은 층고와 초강폭 LDK 설계로 공간의 여유로움을 맞춤형 평면 구성과 기둥식 구조로 공간의 자유로움을 그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속에 보타니크만의 자연스러운 럭셔리는 완성됩니다 불탑 B&B 이탈리아 LG 시그니처 하이엔드 공간에 채워질 하이엔드 브랜드 장인 정신이 깃든 가장 완벽한 미니멀리즘은 당신의 하루가 존재하는 공간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프라이빗은 지켜주고 프라이드는 높여주는 스마트홈 IoT 시스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누리는 보타니크 라이프만의 공감각 이미지 인피니티 풀부터 루프타 파티룸까지 자연을 삶의 품으로 끌어들인 스타일루시한 순간들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내추럴 라이프의 전형을 새롭게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럭셔리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때 보타니크 노년은 다른 가치를 생각합니다 도심의 자유를 자연의 여유를 함께 담아낸 단 하나의 럭셔리 강남 첫 내추럴 하이엔드 하우스 보타니크 노년